브래드 피트는 미국의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이다. 피트는 배우로서 골든글로브상 미국배우조합상과 미국아카데미상 후보로 세번째 지명되었고, 프로듀서로도 미국아카데미상 최우수작품상 후보로 두번째 지명되었고, 플랜B엔터테인먼트라는 영화 제작회사를 설립했다. 피트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있는 남자 중 한명으로 세계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피트는 1991년 로드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 출연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이후 1992년 흐르는 강물처럼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1994년 가을의 전설과 같은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한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1995년에는 범죄 스릴러 영화 세븐과 SF, 시비몽키즈에 출연하면서 비평가들에게 극찬을 받았고, 시비몽키즈 로 골든글로브상 영화 드라마 부문 나무조연상을 수상했고, 미국아카데미상에서 나무조연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1999년 파이트클럽 에이어 2001년에는 오션스11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다. 속편 오션스12, 오션스13에도 출연했다. 2004년 트로이와 2005년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출연한 미스터 앰퍼샌드 미세스 스미스는 가장 큰 상업적 성과를 거뒀다. 2008년에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와 2011년 머니볼으로 미국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상 나무주연상 후보에 지명되었다. 또한 피트는 머니볼 에이어 2014년 노예 12년으로 미국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에 후보 지명되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네스 펠트로와의 3년간의 연애 그리고 2000년 제니퍼 애니스턴과 결혼식을 올리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지만 5년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2005년에 이혼했다. 2005년부터 안젤리나 졸리와 동거 중에 있다가 2014년 결혼하였다. 피트는 졸리와의 사이에 매덕스 팍스 자하라 샤일로 녹스 비비안이라는 여섯 아이를 두고 있다. 졸리와 관계가 시작된 이후로 피트는 미국과 국제적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2014년 8월 23일 결혼식 을 올렸으며 2016년 9월에 이혼 신청을 하였다. 윌리엄 브래들리 피트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쇼니에서 고등학교 교사인 제인 에타와 트럭 회사 ceo 윌리엄 엘빈 피트 사이에서 태어났다. 가족은 곧 미주리주 스프링필드로 이사를 갔고 그에게는 두 명이 동생 터그 줄리닐이 있다. 피트의 집안은 보수적이었다. 피트는 무실론과 불가지론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남침내외연맹을 믿으며 자랐다. 피트는 자신의 혈통에 대해 말한 적 있었는데 아마도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독일계 혈통일 것이다. 나는 세미놀족과 체로키 인디언 혈통도 섞여있는 것을 안다. 고 말했다. 피트는 스프링필드에 대해 마크 트웨인의 도시 제시 제임스의 도시 그리고 언덕과 호수가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피트는 스프링필드에서 카카프 고등학교에 다녔고 골프 테니스 레슬링 수영 동아리의 멤버로 활동했다. 뮤지컬과 학교에 대한 토론 클럽에도 참여했다. 피트는 고등학교 졸업 후 1982년 미주리 대학교에 진학해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저널리즘을 전공했다. 피트는 시그마 치위 멤버로 가입했고 여러 사교 클럽에서 활동했다. 피트는 졸업이 가까워졌을 때 아직 정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피트는 그를 다른 세계로 이끌어주는 영화를 좋아했고 미주리주에서는 영화를 제작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영화를 제작하는 곳으로 향했다. 피트는 중퇴한 지 2주 후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그곳에서 연기 관련 일을 시작했다. 2007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피트와 졸리 1980년대와 1990년대 초후반에 피트는 로빈 기븐스 질슈 엘렌과 줄리엣 루이스와 데이트를 했다. 이후 피트는 세븐에서 함께 공연한 기네스 펠트로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연인 관계였다. 1998년 인기 시트콤 프렌즈 위주연 제니퍼 애니스턴과 데이트를 시작한 그는 2000년 7월 29일 말리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005년 1월 피트와 애니스턴은 결별하기로 합의했고 두 달 후 애니스턴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시작해 2005년 10월 2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의해 두 사람은 갈러서게 되었다. 피트는 이혼 절차 동안 미스터 앰퍼샌드 미세스 스미스 에서 함께 출연한 안젤리나 졸리와 만남을 가지면서 당시 아내였던 제니퍼 애니스턴을 속이고 졸리와 불륜관계를 맺어왔다는 루머로 인해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피트는 애니스턴과 이혼 소송 중이던 2005년 4월 케냐의 해변에서 졸리의 양아들인 매덕스와 피트와 졸리가 함께 있는 것이 파파라치에 의해 공개되기도 하였다. 2006년 1월 11일에는 졸리가 공개적으로 피트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피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언론에 발표했다. 두 사람은 언론 미디어에서 브란젤리나 커플로 불리고 있다. 피트는 2012년 4월에 졸리와의 약혼을 발표했다. 2005년 7월 피트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출신으로 졸리와의 두 번째 아이인 당시 생후 6개월 된 자하라 말리를 입양했다. 2006년 1월 19일 피트는 졸리의 요청으로 아이들의 성실을 졸리 피트로 변경하는 것을 캘리포니아주 법원으로부터 확정지었다. 2006년 5월 27일 피트는 졸리와의 사이에서 첫 아이이자 딸 샤일로 누에리 나미비아 스바코프문트에서 태어났다. 2007년 3월 15일 졸리와의 사이에 베트남 호찌민시 출신의 새살된 남자아이인 팍스티엔을 입양했다. 2008년 5월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 중이던 안젤리나 졸리는 피트와의 사이에오 6번째 아이이자 쌍둥이 임신을 발표했다. 그녀는 2008년 7월 12일 프랑스 니스에서 아들 녹스 레온과 딸 비비엔 마셀린을 출산했다. 2012년 4월 그들은 함께한 지 7년의 약혼을 했다. 그들은 2014년 8월 23일 프랑스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졸리는 2016년 9월 19일 피트와의 이혼 신청을 했으며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을 언급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브래드 피트의 수상 및 후보 목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